안녕하세요. 이비 이큐스트리안 브라이드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를 유튜브에서 더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프랑스에 와 있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연말로 같이 보내려고 저희 프랑스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 짧게나마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프랑스 마을들. 프랑스 시골에서의 일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요즘 낙원에атели 구독 보내고세요. 감사합니다. inek의 짐은 감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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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